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질어질한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여친과 살림을 합쳤는데요 이런 미친 야 개 두마리가 코를 진짜 개 오지게 골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파혼하고 도망갑니다 원제 여친 개들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5월에 결혼 예정인 남자입니다 여친과 연애기간 4년 조금 넘었고요 다름이 아니고 여친이 키우고 있는 개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여기다 글 남겨봐요 오타 띄어쓰기 횡설수설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친은 믹스견 두마리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 둘 다 새끼 때 데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나이가 8살 7살 그래요 하나는 말티즈 크기 또 하나는 푸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고양이만 키워봤고 대학생 때 무지개를 건너갔어요 그 이후로 동물을 안 키우는 걸 넘어가지고 그냥 관심 자체를 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여친이 개를 키우는 거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밖에서 데이트할 때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어떤 관심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방을 빼고 신혼집에 들어갈 때까지 여친집에서 살기로 합의를 했어요 참고로 제 직장이랑 차로 8분 거리고 제가 살던 집이랑은 1시간 거리입니다 좋았죠 앞으로 결혼하면 이 개 두마리하고 같이 살게 될 테니까 먼저 적응도 할 겸 또 생활비는 제가 더 많이 내는 걸로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개 두마리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거 행동 하나하나가 고향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저는 삼교대 근무를 하고 특히 야간 근무가 많습니다 게다가 잠기도 밝아가지고 작은 소음에도 잘 깨는 편이며 한 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자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 잠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코골입니다 이 두 녀석 모두 코골이가 있어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잠에서 끝없이 이러면서 입맛을 다시고 난리가 납니다 특히 한 마리가 너무 심해요 또 여친이랑 같이 누워 있잖아요 그럼 두 마리 다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우리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그 거대하고 강력한 콧바람과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개 냄새는 덤이죠 어제다가 개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고 자면 두 마리 다 코를 문에다 쳐받고 막 킁킁거리고 냄새 오지게 맡아요 게다가 문 밖에서 오두방정을 떨어내면서 발톱을 막 긁어대고 킁킁대고 킁킁킁킁킁킁 이런 소리가 끝도 없이 들리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 잠을 못 자고 속이 끓어오르는데 여친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상쾌하게 일어나가지고 아 우리 강아지들 내 새끼들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뽀뽀해주고 난립니다 아니 좀 쉬려고 가는 건데 쉬기는 커녕 잠도 못 자니까 이젠 여친 집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 솔직히 그 개들 꼴도 보기 싫어요 또 이런 거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엄청난 식탐과 짖는 소리 등등등 문제가 생기면 여친이랑 싸운 적도 있어요 바닥에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눈깔에 뒤집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쏙 주워 먹고 바닥 핥아대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뭐 짖는 것도 그래요 자주 짖는 건 아닌데 이게요 한 번 짖으면 끝장납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러면서 머리가 울릴 정도로 오지게 짖어 거기다가 결정타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제 마음에서 개들에 대한 정은 다 틀렸고요 그냥 이제부터 마이너스죠 이 결정타 사건은 뒤에 나옵니다 불편한 점을 최대한 순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걔들은 내 가족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되레지가 더 크게 화를 내고 속상해하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매번 저만 피보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죠 저도 동물을 키워본 사람이라 가족처럼 여기는 거 이게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저는 이 개들한테 정이 없는 상태라 그런지 가족으로 못 느끼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개들을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고 결혼을 한다는 건 사람으로서 개들한테도 그렇고 여친한테도 못할 짓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내가 감당할 자신은 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혼을 생각하는 건데 다만 정말로 이 문제가 파혼 말고는 답이 없는 건지 혹시 다른 대책이 있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은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소리인데요 제가 방금 말한 이 상황들이 보통 개 키우는 집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그 개냄새랑 코고리 같은 소음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 집착하고 고양이를 키울 땐 단 한 번도 못 느껴본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개한테 양보를 했으면 사람한테도 양보를 해야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잘 때 아예 다른 방에 두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원룸인가? 그리고 바닥에 흘린 걸 먹는다고? 이거는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긴 해요 다만 8살이면 사람으로 쳤을 때 중년인데 교육을 한다 해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코고리도 그래요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해요 노화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거 말고 비만이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그냥 눈으로만 이뻐하는 거랑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파혼까지 고려할 정도면 여친이랑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3번 아니 쓴이야 뭐 어쨌든 어쨌든 참는다 쳐도 나중에 애기 태어났을 때 개 알레르기 있으면 따로 뭐 대책은 있는 거예요? 4번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구만 그냥 파혼을 하세요 요즘에 말입니다 개를 개로 안 키우고 사람으로 키우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쓴이 여친도 이것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이게 문제지 이건 그냥 애 둘 딸린 미혼모나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단 개한테 돈 다 뜯기고 후회는 하지 마세요 5번 보아하니까 그 개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마당에 파혼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없어요 6번 내가 개랑 고양이를 다 키워봐서 아는 건데 고양이는 평소 지가 그루밍을 열심히 해서 비교적 냄새가 덜 나요 그런데 개는 말이죠 쉽게도 2, 3일이면 다시 냄새가 풍겨 그리고 코고리는 주둥이가 짧은 견종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불독 같은 애들 말이죠 또 개는 말이죠 고양이랑 다르게 그냥 아무거나 잘 주워 먹는데 나는 예전에 지가 싼 똥을 먹는 개도 키운 적이 있다니까 여하튼 여친한테 있어서 개들은 가족이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고 일찍 헤어지는 거 추천드려요 7번 애를 낳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일 건 알고 있죠 애가 개한테 몰렸는데 애 말고 개를 먼저 끌어야 하는 그 그지 같은 꼬라지 안 보려면 언능 헤어지세요 옛날에 이런 일 있었죠 사연 개가 아기를 물었는데 순간 남편이 보고 깜짝 놀라서 개를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 애는 안 보고 개를 부듬께 안고 응급실로 간 거야 난리 났었죠 8번 와이씨 글만 봐도 스트레스 받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말이죠 조금 있어봐 꽁바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물을 뜯을 거야 조심하세요 9번 아니 남의 집에 빌부터 살면서 겨우 그 정도도 못 참아요 그렇게 싫으면 이가 그냥 꺼지시던가 추가 댓글 전부 다 읽어봤고 역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며칠 동안 연속 야간 근무를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간신히 씻고 누워있는데 역시나 잠을 못 잤거든요 개 두 마리 코고리와 냄새 때문에 말입니다 순간 욱해가지고 와 개들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이게 또 그래요 뭣도 모르는 동물을 상대로 이러는 게 더 자괴감이 들고 그지 같아서 그냥 조용히 집을 나와 차에 들어와서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리고 아기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까지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관리를 빡세게 한다면 아기랑 같이 반려동물 길러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댓글을 보고 좀 찾아보니까 아기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거랑 개랑 키우는 거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더군요 어쩌면 평생 후회할 끔찍한 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고 아 그리고 알레르기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저도 늙은 고양이를 직접 돌봤기 때문에 늙고 병된 동물이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늙은 개라도 같이 살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고 제가 참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고리가 유독 심한 녀석은 말티즈랑 시추 믹스견인 것 같은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일단 주둥이가 짧긴 짧아요 또 비만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게 뭐든 간에 원래 그런 거라면 뭐 안되겠군요 절대 죽을 때 깨어나도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숨쉬는 소리 칼바람 소리 나거든 이것조차 거슬릴 지경인데 코고리 못 견뎌요 그리고 분리하라는 댓글 방 하나 거실 하나라서 완전 분리가 안됩니다 물론 신혼집은 방이 3개라 완전 분리가 가능하겠지만 여친 태도를 보면 분리수면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결정과 사건 이게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쓰려고 했지만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쓰겠습니다 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생리대를 뜯어먹는 걸 봤는데 이거 보고 제가 멘탈 다 터졌어요 진짜 와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 안나오는 거야 물론 여친이 그걸 보고 훈육을 하긴 했지만 글쎄요 그 태도를 보니까 별로 믿음이 안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여친 집에 불붙어 산다는데 생활비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여친 집에 불붙어 산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생활비 70%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비를 제가 더 많이 낸다고 적어놨는데 그걸 못 봤나봐요 신혼집이랑 가구 일부도 대출 없이 제가 다 마련했고 집안일도 당연히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친 개들 말이죠 때리긴 커녕 싫은 티 낸 적도 없어요 물론 여친이랑은 싸웠지만 그리고 쉬는 날에는 같이 케어하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죄 없는 개의 다리 부러뜨린 인간이랑 동급으로 취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이런 사연이 있었나 봅니다 여하튼 주신 조언들 전부 감사드리고 여친을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결혼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1만 추각을 보니까 더 가관이네요 개가 응가나 다른 걸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인데 이건 오롯이 반려인 탓이에요 아마 인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가구는 알아서 반띵을 하든 하고 나가세요 2번 그렇지 이건 무조건 파혼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 겁니다 동물을 안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결혼은 그냥 애 딸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남의 새끼 키우는 생각과 각오가 없으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다 이거요 3번 똥 먹고 생리대 뜯어먹는 것만 봐도 관리를 못했다는 증거죠 나 같아도 정 다 떨어지고 절대 결혼 못하겠다 헐 4번 으이씨 진짜 싫다 미친 아니 제게 뭐야 도대체 5번 나도 개를 키우고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인데요 쓰니 여친은 이런 제가 봐도 비위가 상해요 관리와 교육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당연히 정림이 떨어지죠 근데 여친은 끝까지 걔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죠 쓰니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결혼감으로 진짜 바닥이야 저도 개를 많이 키워본 사람입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서른 살 정도까지는 쭉 집에 개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야 개 냄새 많이 나거든요 특히 실내에서 키우는 개들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개 특유의 오줌 찌린내랑 비린내가 섞여서 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본 두 명의 여자는 개를 키우던 애들이었는데 개 냄새 안 난다고 절대 인정 안 하더라고 개 냄새 나는 거는 근데 온라인상에서 보면 개 냄새 난다고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웃기는 게 실제로 본 사람들은 개 냄새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물론 사람도 안 씻으면 냄새가 나고 그냥 그렇다고 궁금해요 정말로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존심 상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저도 같이 못 삽니다 감사합니다